여러분들께서 그 돈복 터지는 또 멋진 그 금요일을 만드시는데 또 이런 정보가 작게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오늘은 2월 24일 금요일, 음력으로는 2월 5일 개축일이니까요. 소이날입니다. 겨울 그 초저녁에 그 일을 마치고 우리에 들어온 그 검은 소이날입니다. 오행상 그 개축은 토국 수의 그 상극관계입니다. 책임감이 강하고 일복이 많은 또 반대로 그 사람 때문에 받게 되는 그 덕은 상대적으로 그 약한 고단한 그 기운을 의미합니다. 내 힘으로 그 무에서 그 유를 창조해내는 그 자수성가의 그 기운이기도 합니다. 그리고 그 행동에서는 오직 그 전진기여만 들어가 있는 그 후진을 모르는 뚝심있는 그런 지조를 암시하기도 하고요. 이런 그 성실함에 비해서 늘 그 성과는 미약하게 그 보상이 되기에 늘 그 스스로 아쉬움을 그 항상 크게 느끼게 되는 그런 미흡한 기운을 의미합니다. 그래서 횡재수보다는 그 정지에 가까운 그런 재물운 그런 돈복을 지니고 있고요. 사람의 그 손끝에서 돈복이 그 만들어지고 또 시작이 되는 그런 운명을 뜻합니다. 늘 그 일복에 그 빠져 사는 그런 운명으로 보시면 되고요. 이런 그 개축 일진이 그 돈복 터지는 그런 일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, 관심과 그 포트폴리오를 그 한계에 올인하지 않기입니다. 두 개, 또 세 개의 그 바구니에 계란이든 그 계획이든 또 돈복이든 돈이 나올 그 파이프라인을 그 골고루 그 나누어서 그 관리를 하라는 이야기죠. 그때 그 돈복이 크게 그 터집니다. 한계에 그 올인하게 되면 정신적인 그 피곤함만 가중을 시킵니다. 또 그렇게 되면 또 얻는 것보다는 또 잃는 게 더 클 것이고요. 둘째는 그 오행 속에 들어있는 그 백호검살 우리가 그 놓쳐서는 안 되겠죠. 손으로 그 쇠라든지 또 예리한 것들을 다룰 때는 이날은 그래서 그 다른 날보다 더욱 그 조심해야 좋다는 그런 암시입니다. 육체적으로 그 과학에 그 힘쓸 일이 있다면 과로로 그 연결되지 않게 꼭 주의를 해야 하고요. 미룰 수 있다면 또 그 다음 날 또 육체적인 그런 일들은 또 미루는 것도 좋은 그런 방법이 됩니다. 셋째는 그 개축의 그 토국수를 상극이 아닌 또 상생으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. 토와 그 물이 만났다고 해서 무조건 그 상극은 아니죠. 물에 그 씻게 내려가는 그런 흙이 아닌 가뭄의 그 단비 같은 그런 물과 흙의 구도를 또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면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그 상극이 아닌 상생을 의미하니까요. 따라서 이날은 그 여러분들께서 화기운의 그 적절한 배치를 또 해주시게 되면 아주 그 훌륭한 또 오행 조절자 또 오행 균형제 역할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. 황금 전략이 될 수 있는데요.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이날 그 색으로는 빨간색, 보라색, 핑크색, 오렌지색 이런 그 불의 색을 암시하는 그런 물건이나 또 과일, 또 의복 색상, 또 악세서리 색상, 넥타이 또 가지고 다니는 또 지닐고 다니는 그 소품 등에서 이런 그 색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그 화기운이 보충이 돼서요. 아주 돈복 터지는 데는 또 기가 막힌 풍수 방법이 됩니다.